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utoCAD의 W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면이 한 장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준비한 도면입니다. 화면을 축소해 봐도 이 도면 외에는 보이지 않죠? 제가 이 파일에 도면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만 딸랑 있는 도면은 언제 사용할까요? 현업에 있는 설계사들은 이렇게 한 장만 딸랑 떨어져 있는 도면은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설계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도면만 한 장 딸랑 그려놓은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설계사들은 어떻게 도면을 그리느냐 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도면이 여기 예제 도면이라고 하고요. 현재 제가 네모 칸만 그려놨죠? 실제로 현업의 설계사들이 도면을 그리는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도면은 보안상의 문제로 여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W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이런 식으로 도면을 관리합니다. 도면을 그릴 때도 위쪽에 보시면 GA라고 되어 있죠? 총조립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01-00이라고 되어 있죠? 부분조립도가 이렇게 크게 또 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쭉 이어서 부품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셨던 도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한 장에다가 그려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가공 발주를 다 했는데 도면을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 있는 부품들을 가공해 주세요 하고 가공집에 다 맡겼어요. 그랬는데 이 도면에서 수정이 발생한 거예요. 이 도면만 따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 도면이 수정됐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도면들을 전부 다 묶어서 통째로 보내주면 상대방은 화를 내고 굉장히 짜증스러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바뀐 부분만, 바뀐 도면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면만 따로 빼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도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객사, 우리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아, 도면은 잘 받았는데요. 이번에 수정하신 거 그 도면 따로 빼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00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도면만 빼서 보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도면 전체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쉽거든요. 하지만 오토캐드를 잘하는 곳에서는 그냥 여기 해당하는 도면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데요. 다른 설계사가 설계실 안에서 나에게 어떤 도면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해서 다른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경우거든요.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보셨던 참고 도면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보내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설계사는 이 도면을 받아서 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린 도면에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만 싹 빼서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W블록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W블록의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린 도면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해당하는 도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W블록의 단축키가 WB예요. WB를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일 이름 및 경로라고 되어 있죠? 이 경로는 반드시 여기 네모칸에 점점점 찍혀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미리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다른 쪽에 그 폴더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위예요. 단위.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단위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새 블럭.dwg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AutoCAD 파일이니까 dwg가 맞고요. 그 앞에 있는 새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편의상 aa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블럭을 지우고 이렇게 되었다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파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w 블럭이라는 것 속에 aa.dwg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살짝 옮겨 놓고요. aa.dwg를 이렇게 시작 탭에다 갖다 대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파일로 열렸는데 똑같죠? 이렇게 열어서 파일 단위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면의 부분이 아니고 이제 파일이 된 거니까요. aa.file를 어디에 보내주면 되나요? 가공하는 가공집에다가 혹은 고객사에게 혹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능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w 블럭을 할 건데 이 도면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았어요. 그리고 wb 하니까 w 블럭이라고 표시가 되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장할 곳 두 번째는 반드시 밀리미터로 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bb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죠? 그리고 저장된 폴더를 제가 끌고 와 볼게요. 그랬더니 bb로 저장이 됐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bb를 열어서 시작 부분에 놓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옆에 선택했던 것들까지 전부 다 딸려왔습니다.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보내야 될 도면이 여러 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 명령을 줬는데요. 여기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카피 명령을 줘서 여기에도 하나 주고 여기에도 하나 주고 여기도 하나 주고 또 여기에도 하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피 명령을 주고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그만큼 먼저 빼볼까요? 옆으로? 하나씩 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설계사들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뽑는 겁니다. 뽑아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어때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필요 없네요.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죠? 설계사들이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런 동그라미예요. 큰 동그라미로 패시를 해줍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동그라미 필요 없죠?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근처에다 갖다 놓고 한 번에 WB W 블록을 만들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옆에 있는 도면들을 뽑아 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뽑아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WB를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고 여기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한 번 폴더를 지정해놓으면 계속 그게 뜨게 돼요. 그래서 따로 손 댈 이유가 없고요. 혹시 바꾸셔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네모 부분을 눌러서 바꿔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위 부분도 어떨 때는 밀리미터에서 인치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단위 없음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르셔서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시고 혹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부분에 이번엔 CC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W블럭 폴더에서 보니까 CC로 들어가 있죠?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었더니 금방 제가 준비한 그대로 이렇게 도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씩 세 개씩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W블럭 기능은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